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박종윤 작가의 단편소설 노란 고무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가난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윤리의식의 와해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로 인한 성질서 파괴 등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비윤리적임을 알고도 행해진다는 점에서 나도 향해 뽕이라는 소설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노란 고무줄이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 생각해보며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양창으로 비껴든 가을 햇살이 거실을 가로질렀다. 햇살 뒤 벽 쪽 황토색 인조 가죽 소파에 노인이 비스듬히 앉아있었다. 노인의 움푹 꺼진 눈두덩이 시커멓게 보였다. 얼굴과 손등에는 결핵성 피부염이 군데군데 도다나 있고 그 위에 용고를 바른 살같이 뱀껍질처럼 번질거렸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약탄기가 김을 뿜어내었다. 그 속에는 내장이 제거된 말린 두꺼비와 신감체 뿌리가 뒤섞여 들끓고 있었다. 여름 내 노인이 장복한 비약이었다. 명옥은 온 집안에 번진 비릿한 냄새가 역겨워 창문을 벌컥 열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찬바람이라도 들어온 듯 노인이 가성으로 콜록거렸다. 노인에게 필요한 인슐린 주사와 약은 읍내 병원에서 처방을 받지만 두꺼비탕은 명옥이 직접 조제한 것이다. 두꺼비탕은 중국에서 민간요법으로 원기를 회복하는 데 흔히 쓰이는 약재였다. 폐가 나쁜 노인의 기침소리가 그녀는 마음에 걸렸다. 명옥은 열어놓았던 창문을 도로 와락 닫아버렸다. 노인은 소파에 앉은 채로 털이 하얗게 센 깎아 머리를 거실 바닥으로 수그렸다. 흘깃 명옥의 눈치를 살피더니 머리를 박박 긁어대었다. 창나무로 들어온 햇살에 하얀 비듬이 눈가루처럼 날렸다. 머리를 다 긁었는지 어깨 위를 건성으로 훌훌 털었다. 비듬이 또 날렸다. 노인은 명옥의 눈치를 다시 살피며 발바닥으로 거실 바닥에 떨어진 비듬을 소파 밑으로 슬금슬금 쓸어넣었다. 검은 양말 바닥에 비듬이 허옇게 묻어났다. 노인이 소파에서 일어서자 무릎 관절이 부셔지기라도 하듯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노인의 몸에서 떨어지는 온갖 부유물들이 다시 빗살에 낱낱이 드러난다. 가을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서 노인의 살비듬은 유난히 더 많이 날렸다. 약탄기가 내려진 자리에 저녁 식탁에 오를 된장찌개가 끓었다. 구수한 냄새가 두꺼비탕에 질려있는 명옥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 그녀는 거실 넓은 유리창을 통해 마당 정원의 낮은 담너머로 아슬아이 뻗어나간 철길을 바라보았다. 화물 외에 여객을 실어 나르는 기차는 하루에 네 번 왕복으로 지나다녔다. 그 철길을 가로지른 국도 위로 자동차들이 간간히 우선 멈춤도 무시한 채 쏜살같이 내달렸다. 명옥의 귀에 문득 아이들 노래가 아련히 들려왔다. 기차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기차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도 잔다. 중국으로 온 한국의 성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친 동요였다. 명옥은 중국 선양에 떼어놓고 온 다섯살배기 딸아이를 떠올렸다. 선양에 있는 그녀의 집도 기차가 지나다니는 길가 마을 언저리였다. 아까부터 그녀의 귀속이 아리타게 저려왔었다. 명옥은 걱정이 되었다. 딸아이가 아플 때 꼭 그런 징조가 잘 일어났었다. 선양에서는 일반 노동자 가족들은 병원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신장이 좋지 않아 입술이 새파랗게 타들어가는 남편 병세도 궁금하긴 마찬가지였다. 노인이 방에서 양말을 벗어놓은 채 신문을 들고 어슬렁거리며 거실로 나왔다. 굳은 살이 누렇게 도드라져서 여러 가닥 갈라진 그의 발꿈치가 아궁에서 구워낸 감자 껍질처럼 보였다. 딸아이의 환영이 떠올랐다. 아궁에서 막 끄집어낸 껍질 벗긴 감자를 들고 아이가 엄마 한 입, 나 한 입 베어물며 깔깔거렸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그녀의 눈앞에서 흩어졌다. 돈 보러 어디 안아도 좋아. 내래 오마니하고 감자만 있으면 되우. 한국행을 알아차린 아이가 명옥의 품을 까작까작 파고들며 토끼같은 눈을 초롱거렸었다. 그 생각으로 명옥의 눈가에 아랫하게 이슬이 맺혔다. 복지정책 좋아하네. 망할 것들. 몇 년 사이에 약값이 열 배나 올랐어. 노인은 보고 있는 신문을 화들화들 흔들며 투덜댔다. 명옥은 찻길 건너 언덕에 기다란 축사 몇 동이 늘어서 있는 곳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경운기 한 대가 분주하게 축사 안팎을 들락거렸다. 마흔 살이 되도록 장가 못 간 양돈집 노파의 아들이 돼지 분유를 실어내는 모양이었다. 여름 내 고약하게 풍기던 악취는 가을 찬바람이 나면서부터 차츰 잦아들었다. 축사의 영향으로 극성스럽게 기승을 부렸던 파리떼들도 찬바람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뭐라 해도 의료보험 제도가 있는 한국은 좋은 나라지요. 창가에서 돌아선 명옥이 식탁에 수저를 챙겨 놓으며 하는 말대답이었다. 노인복지가 거꾸로 가잔나. 노인이 되면 아픈 데가 많아지는 게 당연하잖아. 이것들이 노인에 대한 보존은 쥐뿔도 없이 의료비만 자꾸 올리고 있어. 효자 아드님이 꼬박꼬박 약값을 붙이는데 무슨 걱정이래요. 어서 저녁이나 드시라요. 명옥은 끓는 된장찌개를 냄비째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생선 종류가 피부병에 좋지 않다고 해서 된장국에 멸치도 넣지 않았다. 대신 두부나 다진 쇠고기와 양파를 많이 썼다. 코팅된 검은 냄비 겉으로 넘쳐 흐른 된장국물 자국이 아이들 인중에 말라붙은 누런 콧물처럼 선명했다. 농사도 모르는 것들이 정치를 한다고? 국회가 깡패들 연병장이여 뭐여? 툭 하면 싸움질만 하는 것들이 그런 꼬라질 보여주지 않으려면 아예 방송 카메라로 못 짓게 하든지 한심한 것들. 젊어서부터 동네 이장일을 30년이나 도맡아 보았다는 노인은 정치면만 보면 유독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보던 신문을 와락 덮어 팽개치고 식탁 앞으로 다가앉았다. 밥이 또 질었어. 축축한 것은 질색이잖아. 노인의 투정에 명옥이 눈을 곱게 흘겼다. 명옥은 아이를 타이르듯 하고 참기름을 발라 살짝 구운 김과 깻잎 자반을 노인 앞으로 밀어놓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노인이 켜놓은 TV 앞에서 발톱을 깎고 있었다. 잘려지는 발톱이 여기저기로 벼룩처럼 튀었다. 거실 벽에 걸려있는 황소 음랑처럼 늘어진 추달린 옛날 시계가 8시를 쳤다. 명옥은 설거지를 마치자 자리를 잡고 TV 채널을 돌렸다. 그녀가 좋아하는 연속극이었다. 아 이거사 비켜. 보고 있는데 다른 데를 돌리면 어쩌자는 거야? 뉴스를 틀라구. 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발톱을 손바닥으로 쓸면서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그는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지 매사에 신경질적이었다. 명옥은 노인의 그런 버릇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정치꾼들만 나오면 다른 데를 후딱 틀면서 뉴스는 뭘 볼 게 있다고 그러시오? 명옥이 스물여덟 나이로 이곳에 온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다. 처음 한국으로 건너왔을 때였다. 선양에서 빚을 내어 무턱대고 왔지만 한동안 일자리가 없어 전정긍긍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농촌 부잣집이라면서 가정부 일자리가 나왔었다. 한국으로 돈벌로 나온 만큼 진자리 마른자리 따질 염도 없었다. 한 달 이상이나 그냥 시간만 허비했으니 그녀의 마음은 벌써 바짝바짝 타들고 있었다. 호송세월 하다가 빚만 잔뜩 지는 게 아닌가 싶어 갈급증이 났었다. 보수는 좀 떨어졌으나 식당에서 허드렛 일 하는 것보다는 안정될 것 같아 결정을 해버렸었다.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 소개서 신청서에는 미혼이라고 했으나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먹고 자고 한 달에 90만 원이었다.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다는 노인의 외화들을 따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곳으로 왔었다. 정작 가정부 일을 해보니 혼자 사는 병든 노인을 수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명옥은 차츰 가정부 일이 손에 익숙해져 갔었다. 노인의 일상적인 것과 허들의 일까지 끝나면 짬을 내어 일손 부족한 이웃마을에 품을 팔러 나가기도 했다. 그녀를 잠시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으려는 노인을 바득바득 졸라 겨우 허락을 받은 것이었다. 노인을 수발하는 것 말고 별다른 수입이 없다 보니 그곳에서 나오는 일당을 무시할 수 없었다. 명옥은 쏠쏠한 그 재미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해서 십만 원이 모이면 돈을 돌돌 말아서 노란 고무줄로 팽팽하게 묶어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었다. 그녀는 은행도 가지 않았다. 믿을 것이라고는 바로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돈 묶은 노란 고무줄처럼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조여 매지 않았더라면 지금 같은 어려운 생활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덕분에 이제는 고향을 떠나올 때 빚진 500만 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돈으로 거뜬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럭저럭 여섯 달만 더 고생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편 신장 수술도 하고 집도 새로 수리를 할 작정이었다. 뽕잎차를 한 잔 탈까요? 뒷맛이 꾸려 난 커피를 마시겠어. 노인은 티브이 채널을 빨리 돌리지 않는다고 조바심이 나있었다. 그의 가재 같은 못마땅한 흙인 눈이 조리대로 가고 있는 명옥을 뒤통수를 따라 돌아갔다. 그렇거나 말거나 그녀는 가스불에 물주전자를 얹어 놓았다. 활동곡도 못 보게시리 성질도 꿈은 내래 무슨 재미로 사루? 그놈의 연극이란 게 뻔하잖아. 인형처럼 똑같은 얼굴들이 번갈아 나와 말장난이나 늘어놓고 노인이 잔소리를 늘어놓으면 끝이 없었다. 양기가 입으로 올랐는지 입심도 좋았다. 그의 얼굴은 비록 피골이 상접해 보여도 의외로 다부진 힘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그녀는 노인이 소유한 임대를 놓은 과수원에 일을 도우러 갔었다. 일이 끝나고 돌아온 명옥은 저녁을 먹고 노인 수발을 마친 뒤 지쳐서 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피곤했던 그녀는 자신의 속옷이 벗겨질 때까지도 하얗게 모르고 있었다. 아랫도리에 뜨거운 고환이 물컹하고 짓눌렀을 때야 비로소 눈을 화들짝 떴었다. 기겁한 명옥이 몸을 뒤틀었으나 노인의 완력 앞에 꼼짝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시기가 발기도 되지 않는 노인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다. 마치 비탈길을 올라온 늙은 당나귀처럼 센 콧김만 불어대었다. 심각한 당뇨병이 가냘픈 노인 내의 욕망을 무참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노인은 무한해서 그런지 한동안 걸핏하면 신경질만 부리더니 제풀에 꺾여들기는 했다. 명옥에 대한 그의 태도가 차츰 부드러워져 갔다. 몇 달 뒤 노인은 그녀에게 타협안을 내놓았다. 건강만 되찾으면 과수원을 넘겨주겠다고 아내로 들어앉으라는 엄청난 제안을 했다. 한국에서의 과수원 몇 천평. 가난한 조선족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재물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다. 명옥은 진심이 아닌 것 같아 당장 확답은 피했다. 그녀가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자 노인은 밀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명분 없는 짓에 명옥이 응해 주었다기보다는 딱 부러지게 거부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노인은 이제 공공연한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의 남편 역시 병약해서 중국에 있을 때도 부부관계는 시원치 않았다. 한국으로 나온 지가 벌써 2년이 끄덕끄덕 손짓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동안 홀몸으로 밤이 되면 젊은 여인의 육신이 남모르게 꿈틀거릴 때가 없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생각을 고쳐먹으면 몸 한 번 내던지는 것은 한강의 배 지나가긴데 싶었다. 그러나 노인의 색탐은 역시 별 볼 일 없었다. 몇 차례 더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를 맛보고 말았다. 당뇨병 때문에 인슐린을 집에서 맞고 있으나 별 차도가 없었다. 두꺼비탕도 몇 개월 먹었지만 아직 효험이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은 비록 교접이 되지 않아도 피둥피둥한 명옥의 하얀 알몸이 남아 품고 있는 것으로 발기불렁인 욕구를 겨우겨우 달래고 있었다. 이제는 그녀가 옆에 없으면 잠들지 못했다. 늙은 환자의 몸으로 지푸라기 같은 욕종이 남아 버리지 못하는 노인의 집념이 명옥은 딱해 보였다. 그것은 시들어가는 노인의 마지막 발버둥인지도 몰랐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성사되지도 못할 그의 성선을 자꾸 자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젊은 여자를 안고 잔다고 회춘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어찌되었든 비싼 보약을 먹는다지만 노인의 육체는 더욱 초췌하게 꺼져가고 있었다. 노인의 아들이 그녀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속한 월급은 여섯 달 만에 끊어져 버렸다. 그는 나중에 일 년치를 한꺼번에 주겠다고 명옥에게 큰 소리를 쳤었다. 그 날짜가 벌써 지났으나 아직도 오리무중이었다. 그녀는 목을 빼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의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바쁘게 들쑥날쑥하지만 그녀가 보기에는 시골 땅을 팔아다가 엉뚱한 곳에 돈만 털어넣는 것 같았다. 그는 서울에서 툭하면 시골집으로 내려왔었다.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들랑거렸지만 틈만 나면 명옥에게 치근덕거렸다. 그가 지붕거리는 꼬락선이를 명옥이 참고 있는 것은 받을 돈 때문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종주먹을 쥐었다. 쫑까나 새끼. 내래. 돈만 받고 나면 꼴통을 까붓을 거야. 늙은 애비나 아들이 하는 짓을 보면 수컷들의 속성은 조금도 다를 게 없었다. 명옥은 노인의 아들이 싫었다. 그녀가 비록 가족들 때문에 굴욕적인 생활은 하고 있지만 노인 아들이 당장 지금 천금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명옥은 대접에 두꺼비탕 짠 것을 들고 노인에게로 다가갔다. 노인은 그릇을 받아놓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들이켰다. 쓴맛이 그의 얼굴을 온통 주름투성이로 만들었다. 그만 먹을래. 이젠 질렸어. 약이라는 게 어디 날래 효염이 나우. 오래 먹다가 보면 좋아지지 않우. 사람성이 무시 말라요. 두꺼비탕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었다. 살아있는 두꺼비가 위기를 느끼면 등에 하얀 진액을 뿜어낸다. 그 진액이 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명옥은 탕을 끓이기 전에 두꺼비를 세심하게 다루었다. 남아있을지도 모를 두꺼비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에 한동안 담가 두었다가 불에 올렸다. 중국에서 사고를 몇 번 보아온 터라 조심히 다루었다.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명옥은 연속국을 보다 말고 발딱 일어나서 창가로 다가섰다. 그 순간을 이용해 노인이 TV 채널을 제깍 돌렸다. 명옥은 알면서도 모른 척해 주었다. 그녀는 기차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중국의 가족을 두고 온 그녀에게는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고향과 비슷한 풍경에서 그나마 위안을 받았다. 선양집에서는 기차가 아무리 요란하게 지나가도 깊은 잠에 빠지면 명옥은 세상을 몰랐다. 그러다가도 칭얼대는 아이의 소리에는 눈이 번쩍 뜨이고는 했다. 그것이 어미로서 아이에게 가진 애정인지도 몰랐다. 볼을 서로 맛비비며 열 밤만 자고 오겠다고 아이에게 손가락을 꼽아가며 거짓말하고 한국으로 건너온 것이었다. 기차를 보고 있으니 어디에서 구운 감자 냄새가 났다. 아이가 감자를 한 입 그녀의 입에 물려주었다. 깔깔대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기찻길을 따라 멀리 사라져가고 있었다. 명옥이 한국에 건너오고 처음 한동안은 고향 식구들을 생각할 잠이 없었다. 차츰 자리가 잡혀가자 눈앞에 어릴 때는 아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다. 어린 것을 매정하게 떼어놓고 어떻게 한국으로 나왔는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하필 왜 자신이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신세 한탄도 해보았다. 살기 좋다는 미국이나 유럽쯤에 왜 태어나지 않았는가. 중국 땅에서 태어났으면 중국인일 것이지 왜 하필 조선인은 또 무엇인가 하고 회의를 느껴보기도 했었다. 가난 때문에 한국으로 온 것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병든 노인을 만난 일도 자신에게는 결코 행운은 아니었다. 선양에서 남편이 택시 운전으로 벌어먹고 살 때만 해도 명옥은 어려움을 그다지 몰랐었다. 남편이 몇 년째 병들어 자리에 누워버리자 생활이 막막해지기 시작했다. 하루 끼니를 잊기도 어려웠었다. 식구가 고스란히 앉아서 굶어죽게 생겼었다. 그녀는 한국행을 놓고 망설이고 있었다. 한국에 돈 벌러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빛만 잔뜩 짊어진 채 돌아온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무성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한국은 증오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간혹 돈 벌어왔다는 이웃들을 보면 그녀는 부럽기도 했다. 명옥은 국리 끝에 돈을 벌고 못 벌고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녀가 모진 결심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은 절박한 현실 앞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전 일이었다. 노인은 오늘처럼 창가에 붙어선 명옥에게 여직 처녀인 줄 알고 부모 형제가 보고 싶으면 중국을 한번 다녀와도 좋다고 했다. 그녀는 아이가 보고 싶어서라도 당장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우선 돈 드는 것이 아까웠다. 조급한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밀린 월급을 받고 이것저것 계산하면 돈이 꽤 되었다. 유행이긴 하지만 노인이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는 것도 요즘 생긴 새로운 신랄 같은 희망이었다. 과수원을 넘겨주기라도 하면 그것으로 상당한 큰 목돈을 만들 수 있겠다는 머리를 굴렸었다. 어쨌든 두꺼비탕도 지극정성으로 다려 먹였으니 노인의 건강이 좋아질 때가 된 것 같기도 했다. 벌써 밤 9시가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멀리서 하모니카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밖에서 울던 귀뚜라미와 폴벌레들이 한꺼번에 울음을 그쳤다. 노인은 TV 화면에서 아직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평화협정 파기 운운하며 사람 좋게 생긴 짧은 머리 오바마 얼굴도 보였다. 이어 한국 국방장관도 북한이 도발하면 단숨에 공격해서 박살내겠다고 기엄을 토했다. 김정은이 화면에 나오자 노인이 벌컥했다. 철닥선이 없고 시루떡같이 생긴 애새끼가 불장난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야. 저게 무슨 일을 내고 말 거야. 한참 계집애 꽁문이나 따라다닐 나이에 지도자로 세운 북한 권력층 노인들 또 문제야. 고게 그래. 무슨 지도자냐. 허수아비지. 요즘 지도자라는 것들은 돌대가리가 많잖아. 도대체 덕이 없거든. 지도자 잘못 만나면 불쌍한 건 국민들 뿐이야. 예전에 한국의 김모 씨라는 인물은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래도 한국은 복받은 나라지요. 명옥이 거실바닥에 몇 주 지난 신문을 깔아놓고 쪽파를 다듬으며 말을 거들었다. 그런 상을 아무나 타나. 그나마 그 짓불같은 영광도 아들이 철창에 갇히면서 먹질을 했었지. 아버지 체면이 뭐야. 에잉 철닥선이 없는 것들.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한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때문에 짓거린 푸념갑기도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았던 전답을 그 아들이 서울에서 사업한답시고 한덩이 두덩이 야금야금 한여름 찬불에 밥 말아먹듯 말아먹고 있었다. 노인은 두꺼비탕의 쓴맛이 입에 남아있는지 입맛을 쩍쩍 다시며 명옥이 다듬고 있는 쪽파 앞으로 다가앉았다. 몇 개월 전부터 담배를 끊고 난 그는 말참견이 많아졌지만 잣일거리가 있으면 곧잘 거들어주었다. 노인이 명옥에게 그나마 애정표현을 하는 한 방법이었다. 그의 팔과 손등이 번질거렸다. 해진 피부에서 나온 진물인지 낮에 바른 연고 때문인지 구분이 잘 안 되었다. 그녀는 쪽파에 진물이 묻어도 모른 척 내버려 두었다. 명옥은 쪽파를 다듬다가 혼자 떠들고 있는 TV 스위치를 눌러 꺼버렸다. 보지도 아니하면서 괜스레 켜놓고 그러우? 전기세도 무섭지 아니우? 싱크대에서 손을 씻은 그녀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곧이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은 명옥의 새새거리는 힘찬 오줌소리가 거실로 새어나왔다. 노인은 그 소리에 자극을 받았는지 입주위가 갑자기 실룩거렸다. 그참! 문이나 닫고 볼일을 봐야지. 뭐야? 거슬리게. 명옥은 수관을 내리지 않았다. 물통에 담겨있는 허들의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변기에 얼른 쏟아붓고 밖을 향해 냅다 소리를 질렀다. 문 닫고 전기 켜면 다 돈이유. 노인네가. 귀는 발가가지곤 시리. 쪽파에서 손을 털은 노인이 꺼져있는 TV 리모컨을 누질렀다. 뉴스 시간이 지났는지 방송국마다 연속극 아니면 프레스에서 막 찍어낸 인형 같은 연예인들이 뛰고 굴리는 쇼프로가 한창이었다. 세상 만사를 요 리모컨 속에 모조리 집어넣고 꼴보기 싫은 것들 죽였다 살렸다.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까.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교육방송까지 틀어보았으나 정작 볼 게 없는 모양이었다. 노인은 리모컨을 명옥에게 인심 쓰듯 넘겨주었다. 그는 아침부터 광고까지 샅샅이 훑은 신문을 다시 펼쳐들었다. 하모니카 소리가 아까보다 가까워졌다. 요즘 세상에 웬 하모니카야? 알 수가 없어. 누굴 후려내려고? 이런 시골까지 논팽이들이 몰려다녀? 갑자기 거실의 전화벨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전화기 옆에 가까이 있는 노인이 엉덩이를 쳐들고 돌진한 아이처럼 엉금엉금 기어서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아들인 것 같았다. 상대의 말을 듣고 있는 노인의 얼굴이 단번에 굳어졌다. 그것은 이젠 안 된다. 마지막 남은 땅을 내가 거덜내려고 작정했구나. 아들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간간히 송수화기 밖으로 튀어나왔다. 벤처 사업한다고 지금까지 내가 팔아먹은 땅이 모두 얼마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나도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아야 해. 벤처보다 차라리 배추장사나 해라. 에라 이 멍청한 놈아. 노인은 송수화기가 박살나도록 힘껏 내팽개쳤다. 망할 녀석. 지가 사업을 알기나 해? 내가 과수원이나마 단단히 틀어지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지. 노인은 씩씩대며 침구를 깔아놓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가끔 초저녁 잠버릇이 있었다. 오늘은 성질이 돋아있어 명옥은 노인 옆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명옥은 노인의 거칠거칠한 피부에 안길 때마다 몸서리를 쳤었다. 그러나 중국에 두고 온 아이와 병든 남편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마음이 문제지 몸뚱어리는 별것 아니라고 노상 독한 생각을 여투었다. 노인의 거칠고 황량한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그녀는 중국의 남편 생각을 했었다. 비록 남편이 환자이기는 해도 따뜻한 그의 몸이 그리웠다. 뱀처럼 얽힌 노인의 팔이 스르르 풀리면 명옥은 그때서야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고는 했었다. 그녀가 볼륨을 줄이고 연속극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또 울렸다. 명옥은 까닭없이 꺼림칙한 생각이 들어서 받기가 싫지만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생각이 맞아떨어졌다. 노인의 아들이었다. 그는 명옥이 전화를 직접 받아 잘 되었다며 노인을 모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밀린 월급은 곧 해결하겠다고 지금까지 수십 번이나 써먹었던 수법으로 또 수작을 걸었다. 명옥씨 내가 지금 읍내에 있거든 급한 일이 생겼어 명옥씨한테 돈 있지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리로 금방 갈 테니까 좀 빌려줘야겠어 그는 당장 빌려주지 않으면 밀려있는 돈은 당분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아주 야비한 협박까지 했다. 명옥은 그런 인간들을 절대 믿지 않았다. 그렇다고 딱 잘라서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에게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명옥은 돈을 며칠 전에 중국으로 송금해서 한 푼도 없다고 딱 잡아 떼었다. 그리고 노인 약 챙겨줄 시간이라며 송수화기를 얼른 놓아버렸다. 명옥은 짐을 벗어버린 듯 속이 다 후련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노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약속이라도 있는 듯 살그머니 집을 빠져나갔다. 멀리서 돋아있는 철길을 건너오고 있는 수상스런 자동차 불빛이 그녀를 그쪽으로 유인이라도 하듯 아래 위로 끄덕거렸다. 그녀는 집 뒤를 잽싸게 돌아 나갔다. 발걸음은 마을 어귀에서 조금 떨어진 산자락 위에 상여초막으로 재촉을 했다. 하늘에는 반달이 떠 있었다. 상여집 주인은 괴괴한 정막이 흘렀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에 명옥은 가슴이 서늘했다. 그녀의 발 아래서 부서지는 낙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다가왔다. 명옥이 초막 앞에 다다르자 문이 벌컥 열리며 몸집 건장한 사내가 불쑥 튀어나왔다. 그녀는 움찔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추워 죽을 뻔했잖아. 왜 이렇게 늦었어? 사람 놀라기시리 하모니카는 왜 그렇게 불어대지? 소리가 너무 컸어. 명옥이 흘긴 눈을 사내는 보지 못했다. 그녀를 다짜고짜 와락 껴안으며 상여집 안으로 황소처럼 들이미는 사내의 몸에서 돼지똥 냄새가 물씬 묻어났다. 초막 안은 시루. 귀신 있어. 초막 안을 휘둘러볼 겨를도 없이 문 앞에서 돌아선 명옥의 손을 낚아챈 사내는 떡갈나무 아래 펌펀한 곳으로 잡아 끌었다. 바닥에는 벌써 서리가 내려 있었다. 사내는 낙엽을 끌어모은 뒤에 자신의 점퍼를 뒤집어 펼쳤다. 그 위에 그녀가 누웠다. 등으로부터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자 명옥의 살갗에 소름이 쭉 돋았다. 그저께 아랫동네 죽은 사람 바로 여기 위쪽에 묘를 썼지 비? 명옥은 아무래도 꺼림칙했다. 젠장 땅속에 묻힌 송장이 알게 뭐야? 제 몸 썩기도 바쁜데 귀신은 무슨 얼어죽을 귀신? 사내의 거친 손이 다급하게 그녀 가슴을 헤집고 들었다. 명옥은 사내보다 노인의 손이 훨씬 부드럽다는 생각을 했다. 잎을 떨어낸 나뭇가지 사이로 초롱초롱 떠있는 별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와 박혔다. 돼지 콧구멍에서 뭉텅이로 빠져나오는 것 같은 사내의 뜨거운 입김이 명옥의 목원절이를 핥았다. 그녀는 목을 움츠리며 키득키득 웃었다. 사내는 아랑곳 없이 명옥의 치마 속으로 재빠르게 손을 집어넣었다. 그의 멧돼지처럼 거친 행동을 보면 오늘 양돈장에서 돼지 흘레붙이는 작업을 하고 온 게 분명했다. 명옥은 덩치가 큰 사내의 품에 짓눌러 있으면서도 병든 남편 모습이 떠오르자 눈을 질끈 감았다. 그 행동과는 어긋나게 그녀의 몸은 서서히 달아올랐다. 명옥은 자신도 모르게 사내의 허리를 깍지 낀 손으로 꽉 조였다. 마지막 기차가 지나갔다. 사내가 부스스 일어나더니 돌아섰다. 다리를 약간 저으는 원인인 그의 짝꿍둥이가 달빛의 어슴풀에 드러났다. 사내는 바지를 끌어올렸다. 밖에서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머니가 신방 차리라고 성화야. 그까지 과수원 노인네가 주는 월급이 문제야? 진짜 말 안 듣네. 담배를 피워문 사내는 일을 치르고 나면 꼭 제 계집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 뻣뻣했다. 사내가 그녀를 아내로 들어앉히고 싶어 안달하고 있는 속셈을 명옥은 훤히 꿰고 있었다.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면 우선 노파의 수발과 양돈장의 필요한 노동력이 해결되었다. 또한 밤마다 차오르는 욕정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어쨌든 사내로서는 여러 가지 얽힌 매듭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었다. 계약은 계약이요. 과수원 집은 병든 노인이자누. 사람 구할 때까지 할 수 없수. 밤바람이 으스스 불어왔다. 명옥은 팔짱을 끼고 몸을 웅크렸다. 춥소. 빨리 집에 가기요. 내래 돈이나 좀 주어. 제길. 또 생돈 나가네. 내일 사료가 마쳐야 하는데. 며칠 전엔 그냥 갔잖소. 십만 원만 주어. 겨울옷도 좀 사야 계시오. 사내는 엄지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맞고 코를 팽 풀었다. 이거 돈 문제는 확실하네. 꼭 무슨 거래같아 찜찜해. 거래는 확실해야지. 인심같은 건 바라지 마오. 내랜 현실 아닌 게 없수. 사내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부스럭거리더니 구깃구깃한 지폐를 꺼냈다. 돼지 똥이 묻었을 것 같은 손가락에 혀를 쏙 빼더니 침을 찍어 발랐다. 이장 노인한테서 빨리 손을 놓는 게 좋아. 과수원이 읍내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소문이 들려. 명옥이 화들짝 놀라며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무시게 말이요. 노인이 인감을 콱 쥐고 있는데. 사내는 다 피운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고 발끝으로 흙을 헤집어 덮었다. 명옥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가만히 문을 밀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노인은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오늘 밤은 그의 품에 안기기가 싫었다. 노인이 새벽까지 그대로 잠들었으면 좋을 것 같았다. 그녀는 화장대 서랍에서 노란 고무줄을 하나 꺼냈다. 사내에게서 받은 돈을 고무줄로 돌돌 묶어 들고 명옥은 살그머니 밖으로 나가 어른 어깨 높이의 단밑 화단으로 다가갔다. 조용한 단밖에서 벼랑간 검은 물체가 화닥닥 달아났다. 그녀는 놀란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런 와중에도 동공을 활짝 열어 살펴보았으나 수상한 물체는 이미 시야에서 종적 없이 사라져버렸다. 둘고양이나 개라고 하기에는 덩치가 좀 컸다. 명옥은 주위를 한참 동안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징후가 없었다. 그녀는 단밑 화단으로 다가가며 땅 밑 작은 항아리 속에 가득하게 들어있는 노란 고무줄에 팽팽하게 묶여있을 돈들을 떠올렸다. 잠시 놀란 명옥의 불쾌한 가슴에 뿌듯한 기쁨이 차올랐다. 타양에 와서 정말 피와 땀으로 얼룩진 돈이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의 환한 얼굴도 어릿거렸다. 그녀는 떼짱을 드러낸 자리에서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항아리는 어두운 땅 속에서 명옥을 삼킬 듯이 검은 잎을 벌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텅 빈 항아리에서 횡댕그렁한 냉기만 손끝에 와 닿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녀의 뇌리에 퍼뜩 노인의 아들이 스쳐갔다. 밤에 정적을 깨고 갑자기 거실에서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몇 번을 울렸다. 받는 사람이 없었다. 뒤늦게 노인이 잠에 취한 모습으로 비실비실 거실에 나타나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거실 불빛의 창 너머로 비치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노인의 격한 욕설이 다시 밖으로 튀어나왔다. 뭐라고? 그놈이 내 인감을 찍었다고? 이런 처죽일 놈들. 명옥은 어둠 속 화단에서 넋을 놓고 있다가 그 소리에 불이 나게 돌아섰다. 그녀가 문을 와락 밀치고 들어섰다. 불 켜진 화단에 놓여있는 노인의 신발에 화단의 진흙이 진하게 묻어 있었다. 명옥이 저녁나절 가지런히 정돈할 때만 해도 신발은 티 하나 없이 깨끗했었다. 눈에 살기를 띈 그녀는 거실로 뛰었다. 그녀는 앉은 채 송수화기를 들고 있는 노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노인은 이미 눈이 허옇게 뒤틀린 채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돈내나 쫑까나 새끼들 모두 칵 죽어빌이 갔어. 충격을 받아 눈이 뒤틀려 멱살을 잡힌 노인은 머리를 맥없이 흔들리다가 명옥이 손을 놓아버리자 거실바닥에 힘없이 나둥그라져 버렸다. 그의 머리는 이튿날 아침에 먹게 될 두꺼비탕이 담겨있는 냄비에 곤두박질 쳤다. 그래 돼지라고 쫑깔나 새끼들 모조리 돼지라우 명옥은 흐르는 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먹으로 이미 명줄을 놓은 것 같은 쓰러진 노인의 가슴팍만 계속 내리치고 있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나도 향해 뽕에서 뽕이 매개체였다면 박종윤 작가의 노란 고무줄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가 인간의 탐욕을 다룬 작품으로 본능과 물질적 욕구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극소수라 하더라도 소설 속 주인공은 인간사의 한 단면을 사실적으로 보여준 작품입니다. 하지만 가난이 타락을 부추기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겠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